이번 동영상에서는 윈도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에서 SSH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원격지에 있는 인스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맥이나 리눅스를 쓰고 있다면 그것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설치를 하셔야 돼요. PuTi가 아주 유명한데 이건 조금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넷사랑이라는 곳에서 만든 X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강력하면서 집이나 학교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유로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회사에서 무료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PuTi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uTi도 아주 유서 깊고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넷사랑 내 컴퓨터로 가서 여기 보시면 X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전 지금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죠?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자,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넥스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커머셜과 프리포홈스쿨이 있는데 프리포홈스쿨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라이선스상으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거죠. 넥스트를 눌러서 그 다음으로 가고요. 자,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설치를 끝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새 세션 등록 정보라는 게 나오는데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접속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되겠죠? 자, 여기다 이름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적겠습니다. 이 이름은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속하려고 하는 인스턴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커넥트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옵션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커넥트 위드 유어 스탠드 언론 SSH 클라이언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넥트 투 유어 인스턴스 유징 이츠 퍼블릭 DN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스턴스, 즉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식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접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럼 우린 이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거예요. 다시 X셀로 돌아가서 이 호스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방금 카피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연결 방법은 SSH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사용자 인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 방법으로는 Password가 아니라 Public key라는 것을 선택해요. 자, 그리고 사용자 이름에는 Ubuntu를 적는데요. 저는 지금 Ubuntu를 설치를 했고 Ubuntu 같은 경우는 U, B, U, N, Ubuntu죠? Ubuntu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이름으로 Ubuntu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Ubuntu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Ubuntu가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를 쓴다고 하면 루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루트 말고 다른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접속할 때 루트로 접속을 했는데 만약에 에러 메시지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이름으로 접속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Ubuntu를 설치했기 때문에 Ubuntu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사용자 키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키 있잖아요. 자, 요거죠? 자, 여기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이 4번 키의 이름을 지정했고 키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놨잖아요. 바로 그 파일에 그 파일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기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자, 여기 코딩에브리바디 언더바키.펌이라는 저 파일 있죠? 저 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던 그 파일은 우리가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을 곳에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파일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웹서비스는 파일을 저 인증키를 딱 한 번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 키를 잊어버렸으면 다시는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파일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파일을 보관하는데 마일은 파일이 잘못돼서 사람이랑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실했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스턴스를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로 다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데 그때 새로운 키를 등록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 키를 잊어버렸을 때 제가 한 이 이야기를 잘 찾아서 그거대로 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키를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사용자 키에서 방금 우리가 선택한 방금 우리가 가져오기 한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사용자 키에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접속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나요? 사용자 연결에다가 호스트 URL을 입력했고요. 사용자 인증에다가 우분투라고 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했고 사용자 키를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접속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션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션을 더블 클릭하면 접속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등록되지 않은 호스트 키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나면 받아들이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잘 뜨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SSH라는 통신규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가지 명령들을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명령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즉 아마존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인스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